제가 오늘 왜 이렇게 간단한 복장으로 찍냐면 인터넷을 보니까 평점 4.5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하면 90점이라는 얘기인데 저희 집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이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가까우니까 가벼운 복장으로 정말 평점 나온 만큼 맛이 있는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한번 가서 추천을 할 만한지 아닌지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지금 시끄러운 차 소리가 많이 나는 이 길이 바삭입니다. 바삭길에 넥토날드가 있는데 넥토날드 또 옆으로 보면 바랑가위가 있어요. 바삭, 바랑가위.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저희가 오늘 먹으려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덕팀은 이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편안한 복장이죠? 과연 내부는 어떨까요? 이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마치 우리가 예약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또 운영자리를 준비를 해놨네. Do you have any allergy? No, no. No more alerts. Do you eat spicy? Yes, no problem. 한국인분이 좋아진 게 아름다운 게을때문에 그렇다면 치기비치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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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비치킨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야채기와 치기비치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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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비치킨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 양념과 함께 대학을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inese? I think you know because your Chinese is good. Most of my customers are foreigners like Korean, Japanese, European, American, African. So every taste is different. So when I ask you if you're first time and you're Korean, so I give you what Korean want because not everything Korean want. Who recommend you here? We search. How do you search? Not far? Only Basak there. We stay in Basak. You stay in Basak? Yes. How many years here? You have restaurants? No. But you speak Tagalog? We speak in Manila. So which one is better, Manila or Sibu? You can go anywhere in one day. In Manila, one place, one day. Manila? Yeah, Manila. You go one place very dark, you come back and come to one place. Yes. You can go anywhere. You can go anywhere. Miniphae가 될까 봐 자리에 있는 저희에게 사장님께서 먼저 주방을 찍어도 된다고 불러주시네요. 사장님 부부의 친절함은 100점이라는 점수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Noodle? Yeah, that's a meat goreng. Ah, meat goreng. Meat goreng. Yeah. Noodle. Oh, 맛있게 생겼어요. Me means noodles. Ah, me. Goreng is fried, fried noodle. Ah, me가 noodles이고, O rang. Goreng. Goreng. Yiy. 그게 볶는다는 뜻이래요. 사장님이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Yeah, 우리 어르신 나왔다. Well, how are you doing now? Look . 저희가 시킨 음식이 볶음면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이쪽은 다 말레이시아 음식이고요 이거는 싱가포르 음식이에요 이 싱가포르 음식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은 맛만 보고 안 먹고 있습니다 익었을 때 닭고기의 퍽퍽한 맛 그게 아니라 닭고기가 조금 안 익었을 때 나는 약간 말캉말캉한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이거는 별로 그리고 볶음면 같은 경우는 불냄새 볶을 때 볶으면 불냄새가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이 볶음면은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향은 카레향이 진하게 났지만 먹었을 때의 카레 맛은 조금 줄고 그다음에 향신료의 향 냄새가 굉장히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웬만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 잘 드실 것 같은데 해외여행 다니실 때 음식 때문에 조금 문제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식당의 평점을 보면 별로예요 어우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거를 먹어보니까 이해를 하겠어 여기에 MSG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조미료는 전부가 다 현지에서 조달을 해오십니다 사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SM에 보면 퓨전즙이 있잖아 그 퓨전즙은 모든 음식이 착착 맞아요 근데 느끼는 건 거기에 MSG가 많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봤지만 여기는 같은 동남아 음식을 하고 있지만 거기하고 완전히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멀뚱멀뚱 털어놓는데 끄덕끄덕끄덕 하는데 배가 덜 찼어요 왜냐면 얘는 못 먹고 지금 이거밖에 못 먹어서 배가 덜 찼고 그리고 남편이 열심히 먹어서 저는 지금 음식을 먹은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다 먹은 거야? 어 자기가 다 먹었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냉겨놓은 거야 아 그래? 소고기, 닭소고기 좀 찍어봐 이거 자기가 날 위해서 뭘 냉겨놨나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이 저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 이쪽부터 검색하시죠 이게 밥 남긴 겁니다 일단 볶음면인데 면은 없고 여기 안에 딱 알았어 볶음면 날 위해서 남겨줬고 자 이 소고기 저를 위해서 남겼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반쪽 남겨놨어 반쪽 그 다음에 또띠 나 자기를 위해서 이거 이거 자기를 위해서 아 그렇지 자기가 이거 생각해서 그렇구나 이거 먹으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내 이것만 다 먹나 밥도 없이 사장님의 친절한 서비스는 최고의 점수지만 맛의 평가로는 조금 점수가 높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든 식당이었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는 어떨지 몰라도 한국 사람 입맛에는 좀 잘가요 로맨스 수고했어요 마음 한켠에 기억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 입맛에는 맛있다가 30% 그저 그렇다가 40% 맛이 별로다가 30%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한마디는 3박 5일의 짧은 여행 중에 가봐야 할 맛집은 다른 곳에 더 많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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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